석인규씨, 작년에 남양주 쪽에서 공명씨랑 축구를 했었어요. 빠르시고 잘하시더라고요. 매너도 좋으시고. 수비하는데 혼났네요. 영화 대박나실 거예요. 우와, 축구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명희가 선수 출신이에요. 태권도랑 축구 선수 출신이어서. 태권도 축구? 발을 잘 쓰는 모양이구나. 제가 학교 선수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도장에서 도대에 나가고 국제대에 나가고 이런 선수를 했었는데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발차기 보여드리자. 그래, 그래. 잘한다. 이한이 잘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보여드려야 돼. 극한 배우, 공명편. 누나가 맞을게. 그래, 그래. 알아서 이한이 씨가 잘 진행을 해주시네요. 우리 저기 발차기 올라가는 것만큼 검색 소리가 좀 올려요. 극한 지갑 좀. 끝간 지갑 검색해 주시면서.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습니다, 공명 씨. 저희 같은 예능인들은 제발 바지가 터지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발 하나, 짤 하나 나와라 해가지고. 여기서 공명의 바지가 터지면 영화 천만 터집니다. 천만이에요, 천만이에요. 터져라, 터져라, 터져라. 공명의 바지가 터지면. 이야, 돌려차기가. 이야, 시원시원하네. 잘하네. 키가 크니까. 폐축인데, 저게? 잘 차네요, 아주. 잘 차네요. 아니, 진성규 씨는 아크로바틱을 잘하신다고. 예. 보여줘. 젊었을 때. 보여줘.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보여줘. 아크로바틱. 아니, 아크로바틱. 옆돌기, 뒤폌기 말고. 아, 몸이. 오! 와! 와, 진짜 잘한다. 이야. 아, 옆돌기도 그렇게 착해. 착한 옆돌기. 착한 옆돌기. 동혜, 우리 앞구르기 하자, 앞구르기. 야, 앞구르기. 이동희 씨, 앞구르기. 야, 진짜 이분들 분위기 좋구나. 야, 막구르네, 막구르. 와, 우리 용이 형은 뭐라 하십니까? 우리 용이 형, 우리 용이 형. 어, 용이 형. 어, 뒷구르기. 어, 뒷구르기. 뒷구르기, 뒷구르기. 뒷구르기. 뒷구르기, 우리 용이 형 뒷구르기. 아, 우리 용이 형이 뒷구르기까지. 진짜. 대박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휴. 야, 몸을 살리지 않고. 이렇게 못 받쳐서. 아휴. 아휴, 땀난다. 아휴, 재밌어. 아, 투머치 하네요, 진짜. 아휴. 야, 이거. 여기서 우리 하은희 씨가 또 안 할 수 없지. 네, 이 하이... 아니, 아니. 가야감 뜯기. 가야감 뜯기. 가야감... 가야감 뜯기? 가야감, 이불 한번 뜯어주세요, 이미. 아, 이불을요. 아, 그건 제 전곡이죠. 음... 아휴. 이야, 이 영화는 대박이 날거 같아서. 아니, 저희가 다 따로 있으면 되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섯 명이 모이면 이래요. 아, 그게 이게 한 팀인 거죠. 그러니까,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러지가 나는 거죠. 혜미가 엄청나요, 정말.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뒤에 최재훈 씨의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하고 계속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